통화 훈국화재입니다 훈국 다음에 MGAIG하고 마칠거에요 자 훈국화재 과연 모두한 플러스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차원이 틀려요 뭐가 나왔다고 다 거기서 겁나 좋은게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겁나 좋은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4월엔 무조건 훈국화재로 하셔야 돼요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4월에 훈국화재의 핵심 포인트에요 신통화맘 진단비 이거는 기존에도 있었죠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됐어요 전이가 잘 되는 원발 전이가 묶여있고 6개 그룹 그룹으로 확대돼서 뼈 감패를 다른 그룹으로 보고 그룹 내에 한 번 더 보장이 돼서 같은 그룹 내에 원발암 전이가 롯데처럼 롯데처럼 자궁암이 걸리면 자궁암 난소암이 전이되면 난소암 이렇게 부위별로 된다 훈국화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되기 때문에 원발암이 난소암에서 걸렸으면 자궁암이 안돼요 다른 전이가 다른 부위에서 돼야 돼요 근데 롯데처럼 같은 부위도 보장을 없게 돼가 됐다 이거 간단히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어깨 유일하게 신통암 방사선 치료비가 신통암 동인암 8개 그룹으로 재편성 시에 원발한 기준이 아니고 원발 전이 2차암 8번까지 보장이 된다 48대 전암 암이 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상태죠 디코드 양성 신생물도 탑재가 됐고 암 주요 치료비도 정액형 비렉형 그래서 타사는 둘 다 동시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도 가능하다 핵심 신남보 조직검사 1인실 장기요양 기능장애 다 나왔다는 거죠 자 훈구아지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그래서 신남보가 탑재가 됐죠 반짝반짝 빛나는 훈구아지 핵심 신남보 암도 일단 부위별로 나오고 치료비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나온다 4월 1일 날 훈구 모두암이 플러스 모두암에서 플러스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모두암 플러스 알면 알수록 완벽하다 그래서 신통암 6번에서 하나처럼 롯데처럼 좀 더 어깨대가 됐고 전암의 주종착지인 뼈 간폐암을 모두 다른 그룹으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비뇨기 그 다음에 남녀생식기암 소화기간 소화기간 간담최 최장암 이 모두가 그룹 내에서 각각 전암 원발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룹 위에서 내가 원발암 걸렸으면 그룹 위에서 원래 그룹 위에서 예를 들어서 전립수암이 걸렸어요 그 이 특약은 없어지고 다른 쪽에 전암이나 원발암이 돼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 그룹 내에서도 원발암이나 전암도 롯데처럼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요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기존에 동일 그룹 내에 전암이 생기면 못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동일 그룹 내 원발암이 걸리고 전이가 그룹 내 걸려도 한 번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훈구과제에 모두가 가입하신 분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훈구 모두암 업계 최고로 암보험 전격 업계드가 됐어요 항암 치료도 원발 전이 구분 없이 최대 8번 신통합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는 첫 번째 최초 1회만 되기 때문에 원발 기준암으로 보장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원발암이나 전암이나 2차암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모두암에 가입했어요 근데 원발이 아니고 전암이 됐으면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보상 못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발암이나 전암이나 2차암 모두 다 구별 없이 최대 8번까지 지금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괜찮네요 48대 전암 수술 암이 될 확률이 높은 전암 전암은 암이 될 확률이 높은 업계 최초의 디코드 양성 신세물도 탑재가 되었다 암 주요치료비도 대세인 지금 암 주요치료비 그래서 치료만 받아도 연간 2천만원씩 5년 동안 1억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암치료비도 천만원 단위로 최대 1억까지 5년간 암치료비가 실손보상처럼 구간별로 나온다 네 괜찮네요 암완전정보 0.5단계 48대 전암 그래서 전암은 암이 될 확률이 높은 즉 암의 씨앗이죠 암이 되기 전 단계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죠 양성 신세물도 폴립 이영성증 갑상선 한지증 염증 이런 전암이죠 암의 씨앗이 암이 되기 전에 수술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암 상태에서 암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갑상선 독증 갑상선 긴 한지증이 있으면 갑상선의 권리 확률이 32% 간의 섬유증 및 간병증이 나오면 간암이 권리 확률이 21% 괴항선 대장암은 대장암이 50% 암일의 확률이 이마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최초로 48대 전암 수수비가 탑재가 되었다 근데 가위반도가 적네요 뭐 안 나온 것보다 좋지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다고 디코드 얌성 신세물나 전암 그래서 암의 씨앗을 제거했으면 몇 배 몇 천 아니면 진단비가 나오는게 아니고 수수비처럼 몇 십만원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전암 수술 조직까지 봐봐 여기가 한도가 작잖아 이게 수수비 이거 누구코에 붙여 이거 누구코에 보험료는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일단은 새로 나왔던거 여기에 만족을 해야될 것 같아요 자 암 완전정보 1단계 신통합 계속 반복되죠 국소 전위 원격 이런 모두가 지금 나온다 그래서 신암 통합본과 원발후 전위 최고의 시너지 순구 계속 반복되어 내용을 얘기하면 앞에 응용하고 뒤에 봐봐 다 똑같은 얘기에요 유방암 보장사례 원발암에 유방암에 걸렸다 림프저 전위암 걸렸다 대장암 전위 걸렸다 계속 전위되면 각각 다 나와서 1억 5천이나 2억 2천까지 그전에는 1억 5천까지 됐다가 지금 2억 2천까지 부위별로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자 치료만 받으면 생중환율이 항암방사소 그러나 문제는 너무 비싸요 대비가 필수한데요 암환자의 94%는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항암치료도 그룹을 늘렸습니다 기존에 5번에서 8번으로 기존에는 원발암만 되고 전암이 안됐지만 유병자보험 유병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에 암 기왕료 있는 사람들은 암보험 가입하고 원발이나 전위 구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어깨 최초에 전위암 8번까지 보장이 되고요 신통암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신통암 신통암 심통암 심통암 내열관 심혈관 다 나왔지만 이번에는 신통암 암치료비죠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대장암 이게 간암으로 전위가 됐어요 전위암까지 전위가 됐어요 이 모든게 모두가 어떻게 보면 방사선 치료했을 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신항암은 대장암 됐다가 간암이나 뼈암은 안 됐어요 전위가 신통암 치료비는 대장암 걸렸다가 간암이나 뼈암이 구름내로 있어도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된 신통암 3총사에요 신통암 신통암 2 원발 전위암 신통암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그래서 부위별로 그전에는 예를서 내가 C17 토장이 악선치료물이었으면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서 보장이 됐지만 이 구름내에서도 전위나 원발 전위나 원발 전위나 원발 전위나 원발 전위나 원발 모두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48대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또 나오네 그래서 수술비도 디코드 양성시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